나쁘고? 나쁘고 오케이 자 보자 나쁜 거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분홍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 이야 진짜 이 분홍머리는 내가 와 진짜 간도 컸다 어쩌자고 분홍머리를 해가지고 저기요 붐따 누르지 마세요 저도 하나의 인격지입니다 바람이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아나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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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 골라야지 오늘 안 보내면 오늘 안 보내면 안 돼요 앞에 오르고 있을까? 포기한 게 많아서 이제 걸 것도 없겠네 백폭 금지 백폭 금지 여기 백폭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걸 게 왜 없어 걸 거 많아 저는 갓 찐 게 많기 때문에 걸 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진 보르는 거 계속 까먹네요 잠깐만요 제육 걸자 손 넘지 마세요 아티스트한테 존중해 주세요 아티스트 존중해 주세요 무섭눙 무섭눙 다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진 다 고르고 팔짱 끼는 거야? 글쎄 또 까먹었군요 그래서 사진은 고르는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쯤 되니까 여기서 노래 좀 불러줄 수 있어? 여기 노래방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장난인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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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직히 사진 못 보내겠어요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서양 시간을 좋아하시나요? 네 네 오늘은 모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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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해주세요 점메추 점메추 아메추 뭐였죠? 오너쥐요? 뭐야 장난치지 마세요 저도 사랑합니다 무슨 컨셉인데요? 컨셉 아닌데요? 진짠데요 죄송하지만 아 노래추천이예요 노래추천이예요 누구세요? 오늘 여기서 자고 가는데요 오늘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요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스티스트 언급 금지입니다 아 타티스트요? 타투이스트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 타투이스트 타투이스트 언급 금지입니다 지금 지금 당신의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친구 언급 금지 부탁드립니다 하 하 하 하 엘 엘 돌핀 이름 너무 멋있다 그렇죠? 엘 돌핀 엘 돌핀 이름 예쁘죠? 엘 돌핀 엘 돌핀 멋있는 거 같아 응 맘에 들어 엘 돌핀 야 왜 이게 화면이 좀 어두워졌지? 그대로인데 아니 여기가 좀 어둡잖아 바보 아티스트 비방 언급 금지 부탁드립니다 비방 자제 부탁드립니다 비방 자제 부탁드립니다 아 네 메롱 테스트 테스트 비방 자제 부탁드립니다 아 부탁드립니다 바비우 그런 식의 교묘한 부탁드립니다 교묘한 언어 유희 언어 유희를 통한 비방 자제 부탁드립니다 음 뭔가 좀 전문적인 느낌이죠 부탁드릴게요 우와 킹 받는다 그래서 사진 고르냐고요 까먹었다고요 이제 할 거라고요 자꾸자꾸 까먹는다고요 저 살 하나도 안 빠졌고요 필터 때문에 빠져보이는 거고요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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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치 형 되게 잘 나온다 필터가 좋아 무슨 필터야? 체리 필터? 아 진짜 좀 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동생을 잘못 키운 제이입니다 필터 언급 자제 부탁드릴게요 앱 근데 왜요? 왜요? 너 내 친구가 되고 싶어? 네 그런데요 저도요 네 그런데요 왜요? 회사 아니 나 뭐 해야 되냐 진짜로 모르겠어 형 근데 그 머리 하고서부터 진짜 장난꾸러기 같다 진짜 말을 안 들을 거 같아 아줌마 머리 밴드립니다 일주일 활동정지 5초동안 내 남자친구가 되어줄래? 여러분 이 방에 제 전여친이 있습니다 저요? 뭔 소리야 쪼 아니, 이 방, 이 방 여기 이게 진짜 다 아끼거든요 윤기에 보고 싶다 잠깐 나가 있을게 타 아티스트 언급 금지 부탁드립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타 아티스트도 중요합니다 보호해주세요 지뢰카 중에 이렇게 unrealistic oby 구름 같아 비슷해 감사합니다. 오빠 나 객머루 아직 듣고 있어요. 노래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빠 볼에 점 귀여운데 귀여운 김에 볼콕 한번만 이거 여드름인데요. 볼에 점 없어요. 유감이군요. Where is Junghee? Junghee 감기 걸렸는데요. 타 아티스트 자제 언급 부탁드립니다. 유감기 걸렸는데요. 여드름 콕 해줘. 덥나요. 덥나요.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켜고서는 일을 못하겠다. 내가 느낌이 왔어.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더 이상. 집중할 수가 없다. 정수리도 귀엽네. 칭찬 감사합니까. 메롱. 아티스트 비방 자제 언급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 사진 셀렉 한번 해야 되는데요. 저희. 일정입니다. 사진 셀렉 하셔야 됩니다. 아. 아. 울버린. 저기. 데드풀 아직 안 봤어요. 나왔나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야? 제가 키우는 동생이에요. 용기 메리미. 용기 아닙니다. 용기 제 친구예요. 용기 아닙니다. 타 아티스트 자제 언급 부탁드립니다. 디지몬이세요? 디지몬이세요? 디지몬 언급 자제 부탁드립니다. 디지몬 아닙니다. 죄송해요. 이거 안 할게요. 이제. 그거 좀 노잼이긴 했어요. 아 나 진짜 좀. 형. 무서운 게 형이. 그. 아 이게. 장난인지. 진짜인지. 헷갈려가지고. 혹시 나한테만 말해줄 수 있어? 계속 말로라도. 나아가 있을까? 무서워. 있을게요. 이정씨 왜 이렇게 화났어? 어? 오늘 화가 좀 많네요. 제가. 머리가 왜 이렇게 됐지? 잠깐만. 머리가. 이렇게. 방심하고 있으면은.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 야합니다. 영구 실패한 박사머리 같다. 연구 안 했습니다. 연구 안 했습니다. 그러지 마. 그 새끼야. 어디 사냐. 어디 사는데. 샌드 미 유 얼 어드레스. 어디 사러. 궁금해서. 궁금해서. 립밤 정보. 앞광고. 언급 자제 부탁드립니다. 그게. 그걸 꽂혔네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올림픽 보시나요? 오늘 일이 바빠서 못 봤습니다. 야. 저 성화봉송. 올림픽. 이상한 거 좀 하지마. 지금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처럼 보여. 음악도 과학입니다. 모든 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예정은. 그러면. 도착합니다. 예정은. 방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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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진짜 일하러 갈게요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한 시간만 더 할게요 안고독방 인원 늘려주세요 이거 뭐 조만간 늘리겠습니다 니가 뭔데? 네? 니가 뭔데 뭐 늘리고 아니 니가 왜? 아니 아니 그 더 많은 분들 오시면 좋으니까 아니 여러분들 조만간 밥 한 번 먹자 하고 드신 적 있으세요? 조만간 뭐 모르는 거잖아요 조만간 이라는 게 아니 뭐 조만간 밥 한 번 먹자 이러고 드신 적 있으시냐고요 야 너 맛있다? 너 괜찮았어? 아 다행이다 와 뭐 매일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오디션 보는 거 같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입술이 방울으세요? 챌린지 언급 자제 부탁드립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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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옆에 분 나가시면 한 분 더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가라구나 고맙습니다 아니 야 여기를 나가는 게 아니라 저기 다른 거 나가라고 아 그 거기를? 응 여기를 나가고 있어 바보처럼 근데 꽤 재밌던데 아 나 여기서 나가라는 줄 알고 나갔지 밴더스 구인하는 거야 나 들어가고 싶어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가 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밴더스는 다 바보들만 있구나 밴더스 비하 바로 언급 자제 부탁드릴게요 영어도 영어로 하시는 분들도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컴 투 멕시코 오케이 너 갈 거야? 어? 나는 갈라고 시간 되면 조만간 근데 진짜 갈 겁니다 어? 어? 형 진짜 뚜렷하게 생겼다 월평 자제 부탁드릴게요 그 대답을 왜 10초 만에 하세요? 하하하하 킬러님도 또렷해요 거짓말 자제 부탁드릴게요 거짓말 자제 부탁드립니다 칠러 얼굴 지켜주실게요 아 형 웃을 때 화면 밖으로 도망가는 게 웃기다 제 얼굴 존나 작네 얼평 자제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무서워 대표가 무서운 맛도 있어야죠 아 이상한 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무서운 무서운 글자가 잘 안 보이네 무서운 저녁 진짜 제육 먹었어요 어? 매일 먹고 있는데요 하하하하하 오빠 벤더스 입사 최소 조건 뭐예요? 하하하하하 똑똑하면 안 됩니다 어렵죠? 아무나 못 들어와요 벤더스... 벤더스 모범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벤더스 모범생입니다 아 진짜요 그럼 큰일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더스의 그 V가 바보의 V가 되겠어 우리 이미지를 좀 더 멋있는 거 해보자 안될 것 같아 이런식으로 하다가는 저 혹시 바보이고 아이큐 80인데 벤더스 입사 가능하실까요? 너무 높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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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제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제 음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DM을 보내드렸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출근이랑 무슨 상관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와 그의 머리 스타일 진짜 멋지다 헤어 스타일이 정말 멋지네요 부럽다 되게 조심해보여 진짜 재민이 같다 왜 저 꼬셔요 죄송합니다 아니 머리 넘기는데 바사삭 소리가 나 목에 커튼 걷어주세요 네? 이 커튼 얘기하는 거다 아 이 커튼? 어 그 뒤에 아니 머리 비하 자제 언급 부탁드릴게요 자제 언급 부탁드린다고?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눈이 왜 이렇게 안 보여 눈이 왜 이렇게 안 보여 날씨도 안 보여 여행 우리가 놀 놀 놀 놀 놀 바보 보호 부탁드릴게요 바보 보호 부탁드립니다 바보 보호 부탁드립니다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바보 보호 바보 바보 보호 바보 대표님 IQ 몇이에요?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작곡한 가사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축하해요 가사는 잘 안 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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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가사를 쓴 곡이 있긴 하죠 근데 그걸 좋아하실 수도 있지 너 왜 아니 아니 형이 대답하는 게 웃겨서 그렇지 그거 내가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왜 아니 가사는 잘 안 씁니다 이게 웃겨서 그렇지 아 쓴 게 있는데 그거 말씀하신 거일 수도 있잖아 아니 저분을 보고 웃은 게 아니고 내가 가사도 한번 써보세요 쓴다니깐요 쓴다고요 집중 부탁드릴게요 집중 부탁드릴게요 복습 부탁드릴게요 복습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머리하고 강아지 소리가 강아지 같은 거 내시네요 저희 오빠가 왜 이렇게 바보인가요 바보 보호 부탁드립니다 저 안 아픈데요 왜 왜 아프다고 하지 괜찮아요 칠러님 MBTI 뭐예요 저희 타아티스트 타키스트 타투이스트 자제 언급 부탁드립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다 그렇게 연계를 하지 진짜 형 천재다 타아티스트 자제 언급 부탁드립니다 그니까 왜 여기 선이 그어져 있냐고 봐봐 여기는 밝잖아 여기는 어둡잖아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댓글이 잘 보이겠구나 댓글이 잘 보이겠구나 자제분 언급 부탁드립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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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을 눌러서 그렇대요 채팅창을 눌러서 그렇다고? 저기 형 얼굴 쪽을 눌러봐 뭐 얼마나 세게 눌러야 되는데 하하 괜찮은거 모르겠네 어떻게 알지 하하 얼마나 세게 아닌가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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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하나 보내면 사라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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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자요? 저녁 8시에 일어났습니다 와 진짜로 어떡하지? 키스 성적인 발언 참고 부탁드릴게요 미성년자도 있는 방입니다 자제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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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등빠 등빠 있게 되면 눈을 깜빡이세요. 감사합니다. madam. 인물금중력. 인물금중력. 일단 깜 jij지게. 그래서 오신 collection가 мен denken. faktiskt to다니roundedیں. 그래도 보면 보이세요. 예 예 하이 엘 돌 비 하이하이 하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까먹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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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엘 돌핀 엘 돌핀 엘 돌핀 엘 돌핀 엘 돌핀 하이 하이 아 귀엽다 계속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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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아닙니다 돌고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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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돌고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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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래입니다 идет 돌고래입니다 돌고래 돌고래입니다 돌고래 올려면 돌고래 돌고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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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